안녕하세요 예선입니다. 이번에 가지고 온 에드온은 위더라고 아시나요? 여러분 위더는 이제 별을 얻기 위해서 네더의 별이라고 그걸 얻기 위해서 자주 소환하는 몹인데요 그 위더가 이제 좀 많이 병용된 에드온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이펙트가 장난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봐보도록 하죠 일단 평화로운 프록 그 실험적인 게임 플레이 항상 켜두고 있습니다 자 이겁니다 이게 위더인데요 위더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 머리가 3개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머리가 3개가 있죠 그리고 각자 입에서 빔을 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봐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소리 좀 줄이도록 할게요 오우 저거 터진 것 봐 소리가 크기 때문에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맨드 블럭을 뼈로 감싸고 있구요 여기 보시면 막 터뜨리고 있습니다 막 터뜨리고 있어요 자 얘를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때려보도록 할게요 막 누굴 막 공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얘가 변신하거든요 어 변신했습니다 오 뭐야 좀 변했어요 갑자기 좀 변했죠? 어 뭐 이름이 새겨졌는데 좀 더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BGM이 나오네요 근데 BGM은 저작권일 수도 있기 때문에 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펙트 보여줘? 또 이펙트 진짜 체력이 진짜 조금 조금씩 단 걸 보실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제가 맨손을 때렸으니까 그렇겠죠? 자 이렇게 엄청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리면 때릴수록 얘가 점점 커진 것 같다? 점점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체력은 안 달고 있구요 이렇게 변했어요 이제 머리에서 빔이 나가네요 점점 소리가 점점 달라집니다 체력은 안 달고 있구요 레이저 방향대로 이제 폭탄이 날라온 것 같아요 머리가 이제 아예 형태가 사라졌구요 아래를 보고 있어서 그런가 더 커졌습니다 점점 커지네요 체력은 안 달고 있고 어? 몹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리고 흡수당하고 있어요 몹들이 올라오고 흡수당했어요 오 뭐야 오 오 뭐야 갑자기 저녁이 됐습니다 그리고 데미지는 안 들어가구요 우와 여러분 참고 이거 모바일 마크에요 우와 오오오 다리가 막 길어졌다 줄어졌다 하고 있구요 각자 얼굴에서 레이저를 쏘네요 우와 오 이거 뭐야 막 머리가 머리하고 몸통하고 따로 놀고 있죠 머리를 각자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때려지지가 않는데 때려지지가 않아요 네 때려지지가 않고 있구요 네 때려지지가 않습니다 오 머리 때려진다 아까 때렸는데 이게 뭐 있나봐요 오 여기 어디야 오 여기 정신 사나워 오 오 어지럽네 어지럽습니다 꽤나 어지럽구요 야 야 어지러워 가만히 좀 있어봐 안되겠습니다 이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거 같아요 석궁으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궁을 맞습니다 몽통이 아까 안맞았었는데 어 아 이제 때려집니다 갑자기 안때려진거 같은데 한번 몹들을 바닥에다 더 수상해보도록 할게요 아래에서 위로 보면 이렇게 뭔가 극장에서 나올 법한 그런 장면이 나오구요 어허 한번 몹들을 여기다 가 오 여러분 더 커졌습니다 여러분 미쳤어요 이거 한번 시야를 좀 더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 첨크를 높이고 워낙 컸고 얘가 렌더링이 잘 안됩니다 더 커졌습니다 얘가 한번 가스트를 소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 가서 데미지 받고 있는 것 같구요 아니구나 끌려간건가 점점 끌려간건가 오 왜이렇게 끌리는거 끌리는구나 막 지금 cpu가 터질거 같아 이거 휴대폰으로 돌리면 안되겠는데 터지겠는데 떠돌이 상이 다 끌려가고 있어요 다 끌려가고 있습니다 아래도 있고 이제 다 뽑힙니다 자 얘를 좀 더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체력바도 나오긴 한데 자 여러분 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지금 렉도 걸리거든요 지금 막막합니다 이 근처에 몹이 없어요 다 이렇게 끌려가고 이렇게 끌려가고 지금 몹이 없어요 아 지금 레전드입니다 이거 레전드 헤드온을 뜻밖의 발견해버렸네 자 한번 약탈자 자 한번 약탈자 약탈자 또한 끌려갑니다 막 끌려가고 있구요 자 이제 여기서 더 때릴 수 있는 부분은 너무 힘드니까 킬을 킬 치겠습니다 한번 킬 자 얘는 죽었는데 바닥에 또다시 생겨난 애는 죽었는데 얘는 안 죽었어요 한 번 더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죽습니다 자 명룡으로도 안 죽는 이 자식 맵을 삭제했군요 이 맵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상 이상이었구요 도움이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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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